미국이 화이자 백신부터 6천만 명에 대한 3차 부스터샷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제약사 모더나의 CEO 스테판 방셀이 백신의 충분한 공급을 자신하며 1년 안에 팬데믹이 끝날 것이라 밝혔습니다. 대형 할인마트 코스트코가 팬데믹 초기처럼 다시 화장지와 물 등에 대해 1인당 구입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400가구가 낸 연방소득세율이 고작 8.2%에 불과해 보통 사람들의 1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두 가지 인프라 법안에 포함될 총규모와 증세폭, 이민법 등이 중대 분수령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이 마침내 화이자 백신부터 6천만 명에 대한 3차 부스터샷 접종에 돌입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두 번 맞은 지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 노년층과 널싱홈 등 시설 거주자, 기저질환자는 물론 의료종사자와 교사, 그로서리 직원 등도 2차와 같은 화이자 백신을 추가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한명택 기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화이자 백신 두 번 접종자들부터 6천만 명에 대해 3차 부스터샷 접종에 돌입해 또 한 번의 전국민 백신 접종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예정했던 20일보다 나흘 늦은 24일부터 부스터샷 승인 절차를 끝낸 화이자 백신부터 3차 접종에 착수하는 대장정에 나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한 지 6개월 이상 지난 65세 이상 노년층, 기저질환자, 위험직종 종사자들부터 전국의 병의원, 약국 채임정 등에서 3차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지난해 12월부터 접종을 시작했던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한 1월부터 3월까지의 접종 완료자들이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들부터 3차 부스터샷 접종에 돌입했습니다. 백악관과 FDA, CDC에 따르면 첫째, 화이자 백신을 2번 맞은 지 6개월이 지나는 사람들 중에 65세 이상 노년층과 너싱홈 등 롱텀케어 시설 거주자들은 반드시 3차로 화이자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둘째, 암환자, 고혈압, 당뇨, 신장, 심장병 등 기저질환자들도 화이자 백신 접종자들로 6개월이 경과하는 대로 3차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기저질환자들 가운데 50세에서 60세까지는 반드시 맞아야 하고 18세에서 49세까지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18세에서 64세 사이에 직업상 위험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면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한 지 6개월이 경과하는 대로 3차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 대상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 교사와 교직원, 너싱홈과 데이케어 등의 직원,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일하는 필수직종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CDC 자문회는 6대9의 표결로 이 위험직종 종사자들의 부스트샷을 권고지 않았으나 FDA와 CDC가 권고안을 부분 거부하고 포함시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 화이자 백신을 2번 맞은 지 6개월이 지나는 대상자들부터 3차 부스트샷으로 같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시키게 됩니다. 모더나 백신의 3차, 존슨앤존슨의 2차 부스트샷 접종은 FDA 승인과 CDC의 권고결정 절차를 거친 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10월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팬데믹이 언제 끝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 재확산을 막고 있는 이 시점에 아마 가장 궁금한 질문일 겁니다. 제약사 모더나의 CEO 스테판 방셀은 앞으로 1년 후면 가능할 거라 답했습니다. 모더나 측은 충분한 백신 공급을 자신하며 내년 중순까지는 지구촌 누구나 백신을 맞고 팬데믹을 끝낼 수 있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의 CEO 스테판 방셀이 팬데믹이 1년 안에 끝날 것으로 본다 말해 델타 변이 한가운데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방셀 CEO는 내년 중순까지 지구촌 모두가 맞을 수 있는 충분한 백신이 공급돼 예전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밝혔습니다. 다만 면역효과 강화를 위해 1년에서 3년마다 추가 접종이 필요할 것이라며 결국은 코로나도 독감처럼 취급하게 될 거라 덧붙였습니다. 방셀 CEO는 또 백신을 맞고 겨울을 잘 나든지 아니면 코로나에 걸려 입원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둘 중 하나라며 날씨가 추워지기 전 백신을 맞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열렸던 유엔총회 화상 코로나19 정상회의에서 내년 9월까지 세계 인구 70%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방셀 CEO가 전 세계 백신 공급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계획이 가능해질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1년 안에 팬데믹이 끝날 거라는 방셀 CEO의 예측이 가능해지려면 무엇보다 선진국과 빈공국의 백신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성인 인구는 80%에 달하지만 빈공국으로 가면 그 수준은 20% 이하로 떨어집니다. 미국도 현재 성인 인구의 76.7%, 전체 인구의 64%가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았습니다. 미국은 강대국으로서 백신 격차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꾸준히 백신을 구매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22일 열린 유엔총회에서 개발도상국에게 보내기 위한 백신 5억 회분을 추가 구매하겠다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제약사들이 충분한 백신 공급을 자신하고 미국 정부가 기부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내년 중순 전 세계가 팬데믹에서 해방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애용하고 있는 코스트코가 팬데믹 초기와 비슷하게 휴지와 페이퍼 타올, 물 등에 대해 1인당 구입량을 다시 제한하고 나서 소비자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팬데믹 초기보다는 덜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재발한 데다가 공급 부족 등이 겹치면서 사재기를 막기 위해 다시 제한하고 나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 초기에나 볼 수 있었던 대형 소매점들의 1인당 구입량 제한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자주 이용하고 있는 코스트코는 화장실 휴지와 페이퍼 타올, 청소용품, 물과 복숭아 통조림 등 상당 품목에 대해 1인당 구입할 수 있는 물량을 다시 제한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스트코는 팬데믹 초기인 지난해 상반기 때보다는 덜하지만 델타 변이의 기승으로 감염 사태가 재발돼 가정에서의 주요 생필품들을 사재기하지 못하도록 구입 물량을 다시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화장실 휴지, 페이퍼 타올, 청소용품, 물 등을 한 번에 1인당 제한된 물량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더욱이 상당수 많이 나가는 품목들은 시시대때로 동나는 경우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벌써 SNS를 통해 어떤 매장에선 어떤 품목들이 다 떨어졌다는 등의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1인당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물량을 다시 제한하고 나선 것은 델타 변이 기승에 따른 감염 사태가 다시 악화된 데에다가 여러 가지 악재에 직격탄을 맞은 공급선 문제로 공급 부족이 겹쳤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사태 재발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생필품 사기에 나서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물가 급등으로 원자재 가격도 뛰어올라 생산과 공급이 딸리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부족과 항구에서의 극심한 적체로 심각한 병력 현상까지 빚고 있습니다. 운송에 나서야 하는 트럭과 운전자들의 부족 사태가 겹치면서 공급망에서 악순환을 일으켜 공급 부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기승으로 동남아 등지에서의 컴퓨터 칩 생산이 극감해 자동차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어졌고 새 차와 중고차 할 것 없이 가격 급등해서 공급과 판매가 하락하는 사태가 생필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400가구가 낸 연방소득세율이 고작 8.2%에 불과해 보통 사람들의 14%보다 낮은 것으로 바이든 백악관이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부자들은 주로 주식과 부동산에서 장기 투자로 수익을 얻는 만큼 연방소득세율은 갈수록 낮아지는 기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고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율과 대기업 법인세를 올리려는 바이든 백악관이 억만장자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연방소득세율이 낮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이든 백악관 경제팀이 미국 내 억만장자 400가구의 자산과 납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한해 1조 8천억 달러의 자산을 늘려 1,490억 달러의 연방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평균 연방소득세율이 고작 8.2%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통 사람들이 내고 있는 연방소득세를 계산하면 평균 14%에 달해 억만장자들보다 서민들이 더 높은 연방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들 400대 거부들의 연수입이 최소 21억 달러, 최고 1,600달러의 분포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슈퍼 부자, 억만장자들이 서민들보다 연방소득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주된 이유는 부자들일수록 주로 증시와 부동산 등에서 돈을 벌어 장기 투자 수익이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받는 즉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봉급 근로자들의 월급보다 느리게 부과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럼에도 바이든 백악관은 슈퍼 부자들인 억만장자들이 일반 서민들보다 연방소득세율이 낮다는 점을 알려 최고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올리도록 압박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금 인상폭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통일이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고 부유층의 연방소득세율은 현재 37%에서 39.6%로 올리는 데 공감하고 있으나 어떤 연소득부터 적용해야 할지를 놓고 백악관의 52만 3천6백 달러에 비해 민주당 의회에선 40만 달러로 대폭 내려잡으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현행 21%를 백악관에선 28%로 대폭 올리려 제시했으나 연방 하원에선 26.5%로 소폭 인상하고 상원에선 25%로 조정하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조속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가를 포함하는 자본이득세에 대해서는 현행 20% 정도를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거의 2배인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기 경기 부양책인 1조 2천억 달러 인프라 투자와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가족플랜 패키지 법안이 민주당의 결집으로 독자 가결하게 될지 중대 분수령을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진보파와 중도파들이 가족플랜 패키지 법안에 포함시킬 총규모와 증세폭, 이민개혁 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다음 주에 민주당 결집과 독자 가결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보도에 한명태 기자입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과 인프라 투자, 사회 안전망 확충이 걸려 있는 두 가지 바이든 인프라 법안이 성패를 판가름하는 피니시 라인, 즉 결승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전원 반대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원의원 220명, 상원의원 50명 전원을 결집시켜야 독자 가결할 수 있는데, 당내 진보파와 중도파들이 밀릴 수 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해법을 찾아낼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첫째, 연방 상원에서 69대 30이라는 압도적 초당적인 지지로 가결시킨 1조 2천억 달러짜리 인프라 투자 법안을 27일 연방 하원에서도 최종 승인하게 될지 초일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낸시 펠러시 하원의장은 상원가결 초당 법안을 약속대로 27일에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붙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하원에서 220명 중에 96명의 회원을 두고 있어 최대 코커스인 진보 의원총회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가족플랜 패키지 법안부터 합의하지 않으면 초당적인 상원가결 인프라 법안도 가로막을 것이라고 경고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보파 하원의원 96명 중에 공개적으로 경고한 20여 명만 반대표를 던져도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없으면 1조 2천억 달러 인프라 법안의 하원 통과는 어렵게 됩니다. 이에 따라 펠러시 하원의장은 척슈머 상원대표 바이든 백악관과 이번 주말에 진보파들과 중도파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가족플랜 패키지 법안에 대한 기본 합의라도 타결되어야 합니다. 둘째, 민주당 결집으로 가족플랜 패키지 법안도 독재가결하기 위해서는 총규모바 증세폭, 서류미비자 구제, 기후변화 대처 세부환동을 놓고 공감대를 찾아 확정해야 합니다.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플랜에 대해서는 당내 충도파들인 조멘신, 크리스텐 시네마 등 상원의원 10여 명과 하원의원 20여 명이 3조 5천억 달러 총규모에 반대하며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최고 지도부가 2조 달러대로 낮추되 얼마나 잡아야 양쪽에서 수용할지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총규모가 2조 달러대로 내려가면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중에서 별로 거론되지 않아온 홈케어 4천억 달러 등이 제외되고 처방약감 낮추기 규모, 이민자 구제 대상 축소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랜시 펠로세 하원의장, 척슈모 상원대표 등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프라 투자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 두 가지 인프라 법안을 반드시 최종 승인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당내 결집을 위해 가족플랜 패키지와 증세안은 결국 축소 조정하게 될 것으로 내비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한인 유권자들이 많이 계신 버지니아 제40선거구에 우리 한인 후보가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헤롤드 변 주 하원의원 후보가 과연 이러한 도전에서 성공할지 이제 결승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헤롤드 변 후보를 만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선거도 얼마 남지 않은 11월 2일 선거인데 상당히 민주당 현역 의원과 막상막하의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판세는 어떻고 어떻게 이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까? 이 area에 우리 한국분들이 20%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아마 너무 레이저 thin 아주 한 두 표 차이로 당선이 결정되는 이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버지니아에서 제일 watch out한 제일 주시하고 있는 우리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과연 한국분들이 나와서 투표를 하느냐 여기에 한국의 주 하원을 만드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주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막상막합니다. 아주 그냥 뭐 레이저 thin 원 투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되는 이러한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제 민주당의 댄 헬머 하원의원이 지금 현역으로 있으니까 댄 헬머 민주당 의원 주 하원의원과 어떤 차별화 전략으로 지금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계신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한인 20%가 살고 있는 한인 지역에 과연 이분이 우리의 한국분들을 대표하느냐 거기에 정책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 문제, 제가 제일 중요하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분은 Critical Race Theory라고 있어요. 그거 뭐냐 하면은 우리 K-12 하이스쿨,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 레이셜 이슈를 가리키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는 수학, 미분, 적분 같은 그 수학의 사이언스 하는 클래스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동양 사람들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수학을 잘해가지고 그 Gray Average를 올리는데 그리고 대학을 갈 때 SAT 스쿠어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시험을 보는 것보다도 이제 GPA를 올려가지고 GPA로 대학의 UBA든지 제임스 메디슨이든지 이렇게 그러한 스쿨들이 하는데 이분은 Advanced Calculus, Advanced Algebra를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한인들이 대학을 가는데 디스크미네이션을 받는 거 아닙니까? GPA가 내려가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TJ 하이스쿨도 동양 사람을 줄이자. 그리고 또 이분은 Anti Business Small Business 오너들이 정말 우리 한국분들이 많이 Small Business을 하시는데 아주 그냥 텍스를 올리시고 이분이 하는 것은 정말 Small Business의 반대표로 나오고 또 폴리스를 없애버리자 이런 아주 Radical한 분위기 때문에 저는 공화당 민주당을 떠나서 우리 한국분들이 과연 이분이 당선이 되면 우리 한인사회, Asian American으로서 어떠한 혜택을 받으며 어떠한 차별을 받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이고 또 우리 한인들의 힘을 이번에 발휘 못하면 우리는 항상 투명인간이 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으로 이제 헤롤드벤 후보가 반드시 대의되는 이유는 몇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한인들의 필요성이라든가 한인들의 위험성 같은 것을 가장 피부로 알고 이것을 주 하원에 가서 대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 생각에 우리가 소수민족이라 하지만 혜택 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example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빅리그 얼마나 우리 1세분들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아이빅리그, 하버드, 예일 그런 데 또 좋은 대학에 보낸 분이 많아요. 근데 아이빅리그에는 30%가 우리 동양사람인데 거기에 졸업을 하면 닥터, 로이어, 프로페서 이렇게 많아요. 우리 한국분들이 그러나 매니지먼트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보다도 아주 rare. 그래서 학장이나 총장이나 또는 병원 원장이나 CEO들이 없어요. 이거를 법으로 바꿔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생천만원이처럼 법으로 보호되는 소수민족으로서 이 버지니아부터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항상 우리는 소수민족이면서 차별을 받아요. 무엇보다도 투표장에 나와서 한인 파워를 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승리 전략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분들도 40지역에 큰소리 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오기를 바라고 이번에 그 얼리 투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9월 17일 이번 금요일서부터 얼리 투표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버먼트 센터에 가시면 일찍 투표를 하실 수 있어요. 이거 9월 17일부터 그리고 세나빌에 사시는 분들은 리지널 라이브리 그러니까 거기 도서관에서 10월 21일 그러나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일찍 투표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11월 2일날 투표 날이지만 그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게 팬데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일찍 와서 투표를 해주시면 여러 가지 걱정하실 것도 없고 사람도 많이 투표를 안 할 거예요. During the day 그러니까 8시 30분서부터 5시 사이에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고 이번에 정말 우리 한국의 파워 한인의 파워를 보여줄 아주 아주 큰 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표가 정말 간절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표 차이로 제가 이길 수 있고 한 표 차이로 제가 질 수가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합니다. 한인 파워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 한인 후보를 선출하는 데 좋은 기회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